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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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이렇게. 저렇게 드실 거면 두 테이블 잡는 게 나아. 맞아. 매니저 먹을 게 없어. 이번 집은 이거 없어. 빨리 담아라 지금. 이분들이랑 먹을 때 우리 담을 게 없다. 바꿔. 오케이, 오케이. 그냥 이렇게 쓸어서 담아서 드실 것 같은데. 원래 그렇게 없는 거야. 원래 한 장씩 먹는 건데요. 에이. 가자, 가자. 가자. 고기를 고기에 싸서. 고기를 고기에 싸서. 고기를 고기에 싸서.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. 우선 라면 먹는 것 같아. 근데 오늘 어린 때부터 불태운다. 벌써 없어. 큰일 났어요. 아우, 좋다. 맛있겠다. 진짜 저 소스가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렇죠? 네. 언제까지 먹었네. 날이 차원의 날이에요. 아이고, 안 된다. 장내가. 장내가. 왜 이걸 찍으면 끓이 먹었지? 아, 근데 우리 그때 밥을 여덟 공기했지? 민장이는 밥을 좋아해. 밥 먹어야 되는데. 밥 먹어야 되는데. 같이 먹는 걸 좋아하지. 오고기랑. 아, 먹으면서.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. 공깃밥 두 개만 주세요. 잘랐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뜨거워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, 뜨거워. 뭐야, 뭐야. 초밥처럼. 그렇죠. 초밥처럼. 초밥처럼. 약간 그 대패 삼겹 초밥. 이 스킬 또 고사하네. 아, 간이 초밥 만드는 거야. 와, 고기보다 밥이 더 많아. 장났어. 진짜 장났어. 아니, 고기랑 밥. 고기랑 고기때문에. 와, 밥. 밥에 적힌 것도 신선하다. 맛있게 한 입 만드는 중이란 말이야. 맛있게 한 입. 구경하자. 맛있게 한 입은 아니고. 같이 한 번 만드세요. 같이. 같이 드세요. 따라하네, 따라하네. 맛있게 먹는 거야. 나보다 더 더워. 우와. 은정 오빠 너무 애기야. 아니, 고기 대박. 왜 이렇게, 고수가 왜 이렇게 작아요. 내 임지가 이거. 와. 깔끔. 먹는 게 깔끔이었어. 진짜 볼 때마다 놀래. 은정이 잘하잖아. 대패 먹어야겠다. 이준씨가 대패 삼겹살 가게를 했죠? 아, 진짜로? 대패 삼겹살 맛있게 굽는 방법, 노하우 같은 거 좀 한 번. 근데 아까 식빵 드셨잖아요. 식빵을 토스트처럼 해서 대패 굽는 다음에 그 안에 넣고. 진짜 맛있어요. 진짜로? 소스. 소스는 이제 쌈잔 해도 맛있고. 무슨 소스든. 대약기 소스도 맛있고. 케찬도 맛있고. 케찬마요네, 저거. 베이컨처럼 먹었는데. 베이컨처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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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